덴탈마스크 잡을 때 이렇게 끈을 걸어서 잡아야 됩니다. 그리고 파란색이 바깥쪽입니다. 이게 3중으로 돼 있어요. 이게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3중으로 돼 있습니다. 이 윗면에 철사가 있습니다, 여러분. 이게 위로 가야죠. 일단 겁니다. 그러니까 이 표면에 손이 닿으면 안 돼요. 그럼 지지야. 그래서 걸고 그다음에 위아래로 이렇게 벌려줍니다. 벌려줘, 위아래로. 벌려주고 손으로 철사를 콤보 형대로 이렇게 눌러서 밀착이 되게 합니다. 이것도 걸어서 건드리지 않게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휴지통에 버려야겠죠. 또 하나는 마스크를 벗고 손을 씻어야 됩니다. 아, 미쳐. 맞추셨어요. 아, 미쳐. 맞추셨어요. 맞추셨어요. 그러면 Holiday 한글자막 by 한효정